지금 미국 사회엔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 칭한 한 좌파 정치인의 돌풍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1981년 미국 북부 벌링턴시 시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무소속 연방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And that is what this campaign is about, and it is what the political revolution is about. You fight for an economy that works for all Americans and not just the wealthiest people in this country. 샌더스는 미국 헌정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사회주의자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우리처럼 미국에서도 사회주의가 금깃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의 인기는 폭발적입니다. 무소속인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세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지난 14일에 치러진 첫 번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네거티브 전략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유명한 그는 실제 힐러리의 최대 약점인 이메일 사건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관되게 가져온 소신을 단호하게 펼칩니다. 샌더스의 이런 원칙은 원칙과 소신은 많은 시청자들을 움직였습니다. 실제 토론이 끝난 후 CNN이 자체 조사한 페이스북 여론조사 결과 그는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시간대 트위터 팔로워 증가 수는 약 3만 5천명으로 힐러리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버니 샌더스가 SNS에서 힐러리를 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이런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I think there's a lot of anger and resentment that our traditional political party system is not producing real answers for the American people. I think he's got, he clearly has got appeal from a wide cross-section of voters. He gets people who are out of work angry that the economy is not working well for them. Those folks, I think, tend to be a little bit older. 이론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그를 향한 SNS상의 지지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샌더스는 정형화된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의 신물이 난 미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 50년 가까이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위치하시는 것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의 집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일관리를 더욱 이루어져요. 그의 일관리를 개선은 대책을 위해 everyday가 많습니다. 이 인생에 있는 것은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도 대책을 받을 수 있는 매일 빌리 Tanzania, 비 sevi Ace stamps에다가 아직 남들이 잘못되지 잘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 유세에서 그는 기성 정치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5 million Americans live in poverty. That in my view is not justice. That is a rigged economy designed by the wealthiest people in this country to benefit the wealthiest people in this country at the expense of everybody else.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경기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소신은 확보합니다. 미국은 누구든지 가난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샌더스는 유세 현장이나 강연에서 좌파 정책을 거리낌 없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1920년대 노만 토마스 이후 대선후보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표강한 것은 샌더스가 90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성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그를 극단주의자라고 폄훼하고 있는 상황. 그는 이런 평가에 대해 이렇게 되받아 쳤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존 양당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국립대학교 무상교육 등 청년세들을 위한 복지 확충 공약은 젊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무상교육 등 청년세를 중간에 따라서 6th grade, no matter what their income may be, to understand in their hearts, that if they study hard and pay attention in school and do well in school, they will be able to get a college education regardless of the income of their families. 주류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런 샌더스의 비전에 대해 재원 대책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 증세와 월가 투기 자본에 대한 세금 부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샌더스의 도전을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당당히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힐러리의 벽을 넘어서는 게 힘들다는 현실론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다른 후보들도 이제 그를 따라 복지와 노동 권익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설사 샌더스가 정권을 잡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설사 또 잡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이 크게 바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저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의 많은 걸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우리가 맨날 자유식 얘기하자면, 미국에서 저러는 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목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미국에서 저러는 데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샌더스는 1981년부터 8년 동안 버몬 투주의 벌링턴시 시장으로 재임하며,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벌링턴시는 지금도 미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는 대통령이 돼 미국 사회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